글로벌 1위 아웃도어 브랜드 OEM, ODM 전문기업 동인기헌이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동인기헌의 목값이 비교적 적당히 책정됐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최근 기업 공개 시장 열기가 한풀 꺾인 데다 의료 OEM, ODM 섹터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 투자 매력을 얼마나 시장에 잘 어필하느냐가 수요 예측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파타고니아, 그레고리, 아크테릭스 등 세계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동인기헌. 이번 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목표 본값은 최대 2,400억 원 수준. 회사는 비교 기업으로만 9곳을 선정하는 등 기업 가치 산정에 공을 들였습니다. 앞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당시 우려를 샀던 40% 수준의 구주 매출 비중도 23%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희망 공모가만 보면 고평가된 수준은 안일한 평가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투자 포인트는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국내 의류 OEM, ODM사에 대한 투심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핸드백 OEM, ODM 업체인 시몬누는 지난 2021년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에 상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핸드백 및 의류 ODM 상장사인 JS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웃도어 가방, 프리미엄 백팩 브랜드에 편중돼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웃도어 용품 시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회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골프 용품 시장 등은 경쟁이 치열해 주도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신제품 개발과 고객사 확보 계획, 회사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자꾸 다른 OEM 회사는 비교하시는데 저희는 비교할 회사가 없습니다. 저희는 니즈가 있는 곳에 저희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카테고리를 개발해서 세 장, 세상을 개척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동인 기현이 투자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потре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만의 입구에